KBS 공채 13위 박소호 KBS 공채 14위 김대일희 KBS 공채 19위 홍인규 KBS 공채 20위 송중근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결합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나는 아빠다 보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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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딸 보러 끝 오늘 우리 코너 시작하기 앞서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시다 정민아 너는 밥을 잘 먹어서 참 좋아 지윤아 넌 잠투적으로 안아서 참 좋아 민아 너는 일찍 일어나서 참 좋고 태경이 너는 치카치카를 잘해서 참 좋아 사민아 너는 적대라서 참 의젓해서 좋고 둘째 현우야 너는 성격이 참 밝아서 좋고 셋째 나는 아빠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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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딸 보러 끝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이다 아이와 다정스럽게 놀아주는 진정한 사랑스러운 아빠로 거듭날 것이냐 아니면 호랑이 같은 아빠 즉 호빠로 거듭날 것이냐 일장 대응으로 혜택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 일장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 헤아려주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눈높이 그랬구나 요법 The children's eyes to eyes my eyes I swear 테라피 그랬구나 연습해보기 자유양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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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조교 앞으로 하나 둘 장난감 사줘 장난감 인규야 밥 다 먹으면 그때 아빠가 사줄게요 밥 안 먹어 나 흙 먹을 거야 흙 그랬구나 우리 인규가 흙을 먹고 싶었구나 흙을 먹고 장이 뒤틀려서 황천길을 걸어가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자꾸 그러면 나 장난감 훔친다 그랬구나 우리 인규가 옥살이를 하고 싶었구나 거기서 콩밥을 먹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콩 모아야 돼요 콩 비타민 콩 모아야 돼요 알았어 말 잘 들을게 착한 사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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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딸딸 보러 끝 앞으로 끝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우리 아들이 백화점 옷 입어요 빨빨빨빨빨빵 빨빨빵 빨Q ich 유리장 대응으로 해체 hur 하나 둘 셋 넷 제 овал 외로운 처처에게 동생 만들어 주기 하 너무 심심하다 나도 예쁜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앗 우리 외등아들 정신이가 외로움에 떨고 있었구나 내 이를 어엿휘 여겨 네 동생을 바로 맹다노이 하나, 둘, 셋, 넷째, 이장. 외로운 첫째에게 동생 만들어주기. 너무 심심하다. 나도 예쁜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외동아들 정빈이가 외로움에 떨고 있었구나. 내 일을 어역비여겨 네 동생을 바로 맹다노니. 쟤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한시가 급하다고. 정빈아 따라와. 아니 박서방 한창 일할 시간에 정빈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웬일인가? 지금 정빈이 둘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시간 17시 30분부터 19시 50분까지 정빈이를 맡아주신다면 둘째를 금쪽같이 바로바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난달에도 정빈이를 맡아주었거나 저는 작전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매일 아침 조기축구회와 19, 30분마다 북분자를 끊임없이 복용하였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네. 자 이걸 먹게. 아 장어 꼴이다. 어이 장어 꼴이 자네도 먹어. 어 자네도 먹게. 안돼. 자네 왜 일어나. 난 이거 먹으면 4명이야. 보라. 아들. 아들 아들. 딸. 딸딸딸. 장어 꼴이 먹으면 딸딸딸딸. 나는 아바다. 아들. 아바다. 아 부모담수. 아바다. 아바다. 감사합니다.